불보살의 가피가 바로 현장보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무사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통해서 무사히 이제 그 인도에 가 가지고 경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에 담과 같은 또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가다가 우리 서유기 보면 요괴들 나오잖아요. 요괴들을 누가 물리쳐요? 손오공이 물리치잖아요. 안 봤나? 안 봤어요? 오래돼서? 오래돼도 기억날 텐데. 손오공이 막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현장법사전에 보면 손오공 얘기는 안 나와요. 대신 귀신 얘기는 나와요. 요괴들이 막 이렇게 괴롭히고 현장법사를 이렇게 해치려고 할 때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부르니 요괴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했대요. 요괴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했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니까 가까이 하지를 못했고 반야심경을 외우니까. 아까 제가 꼭 외워야 될 거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예블문. 그새 까먹었어. 그새 까먹었어. 예블문. 반야심경. 천수경. 반야심경을 간절히 외우니 요괴들이 놀래서 뿔뿔이 흩어졌대요.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가까이 오지는 못하지만 도망가지 않았던 요괴들이 무엇을 읽으니까? 반야심경을 읽으니까 놀래서 도망갔다. 반야심경 가피가 있어요. 반야심경 첫 구절이 관자재보살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관자재보살 첫 구절이 딱 나와요. 관자재보살이 누굴까요? 관세음보살님이에요. 반야심경 첫 구절에 나오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이다시, 조교노운개, 이런 게 쭉 나올 때 관자재보살의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도 열심히 읽으면 관세음보살님과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장법사전에 보면 요괴들이 자기들을 해치러 왔을 때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더니 요괴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를 못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간절히 외우니 요괴들이 놀라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현장보살님이 사막에서 죽을 고비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넘어가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막은 아니지만 마치 사막에 있는 것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라든가 엄청난 괴로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주저하지 말고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사를 불러도 좋고 누구를 부르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네.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며 반드시 그 가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중국 송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중도 송나라 시대 때 관세음보살님의 전설을 이야기로 만든 관세음보살 약전이라는 책이 있답니다. 중국 오래전에 옛날에 만들어진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되게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머나먼, 머나먼 과거 세상에 흥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흥림국. 흥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흥림국의 왕의 이름이 묘장왕이었대요. 묘장왕. 이 묘장왕이 엄청나게 불교를 싫어했대요. 엄청나게 불교를 싫어해서 불법을 탄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묘장왕에는 세 명의 딸이 있었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었는데 셋째 딸의 이름이 묘선이에요. 묘선. 묘선이었는데 이 묘선은 불심이 굉장히 지극했답니다. 아버지는 불교를 탄압했는데 셋째 딸, 셋째 공주 묘선은 불심이 아주 정성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이 묘장왕이 첫째 딸 시집 보내고 둘째 딸 시집 보냈는데 셋째 딸 묘선을 시집 보내려니까 묘선이 안 돼요. 싫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시집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집을 안 가겠냐. 왜 안 가냐 하니까 묘선이 하는 얘기가 저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불법을 닫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묘장왕에 내가 그렇게 불교를 싫어하는데 뭐? 공주가 머리를 깎고 출가해? 그래서 이제 옥신가스는 다툽니다. 그러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묘장왕은 그냥 쫓아내요. 너 나가. 너 내 딸 아냐. 너 내 딸 아냐. 궁전에서 나가.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호적 팠다 하죠. 호적 팠다라고 하죠. 호적 파버린다. 호적을 파버린 거예요. 너 이제 공주 아냐. 내 딸 아냐.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전문용어로 호적 팠다 하잖아요. 이제 묘선이 이제 나가가지고 이 묘선 공주가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제 큰 도인스님이 됩니다. 이제 도인이 돼요. 근데 이제 묘장왕이 세월이 흐른 뒤에 나이가 드니까 엄청나게 큰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를 불러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모든 소원을 이뤄주겠다. 아무도 이제 그 병을 치료를 못합니다. 그때 어느 노인네가 이렇게 찾아왔대요. 노인네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왕의 병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 향산이라는 곳에 보면 산의 이름이 향산이야. 향산. 향산에 가면 비군이 도인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을 모셔오면 병이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비군이 스님의 딱 이야기 흐름상 누군 것 같아요. 딸. 셋째 딸. 묘선 스님이죠. 그 정도 눈치는 있네요. 그렇죠. 근데 왕은 자기 딸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쨌거나 이제 신하를 불러가지고 향산에 있는 이제 비군이 도인스님을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요 묘선 스님은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는구나. 지금이야말로 아버지를 제도할 수 있을 때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특히 불법을 탄압해서 죽으면 무관지옥에 떨어지실 거다. 내가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 딸이 이제 갑니다. 딸이 딱 오니까 향산에서 도인스님을 모셔오려니까 딸이 딱 스님이 돼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놀라고 옆에 있는 신하들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그래서 이제 묘선이 아버지의 병을 낳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바로 나올 건데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의 눈과 저의 손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정성이 지극하다면 제 아버지의 병이 낳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을 뽑아버리고 저 과격하다. 그렇죠? 좀 무섭다. 자신의 손을 잘라버립니다. 저의 정성이 지극하다면 저의 아버지의 병이 낳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 눈을 뽑고 자자의 손을 자르는데 이런 거 따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 따라하면 안 돼요. 따라하실 분도 없겠지만 그만큼 안 돼요. 그만큼 정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 묘정왕의 감동에 감동에 이제 막 벅차올라서 감동이 막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감동에 도가니탕 그래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왕이 이제 완전히 감동을 받잖아요. 세상에 어떤 딸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눈을 뽑고 자신의 손을 자른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착한 딸을 몰라봤다니 그 왕이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담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이시여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딱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나온 겁니다. 제 딸 묘선스님의 눈과 손이 다시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 천 개의 눈이 생기고 천 개의 손이 생겼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천수, 천안, 관세음보살리. 그분이 바로 이게 묘선스님의 그런 전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당연히 병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다가 죽었대요. 병이 싹 나왔고 그 뒤로는 불법을 지극한 마음으로 믿으면서 세상에 불법을 널리 펼치면서 이제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 약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묘장왕과 묘선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 불교가 남방불교가 있고 북방불교가 있어요. 남방불교는 이제 더운 쪽이죠. 그래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북방불교는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북방불교라고 하는데 북방불교,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까지 통틀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래요. 지장보살도 많이 믿고 문수보살도 많이 믿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은 관세음보살님은 유독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하고 인연이 깊으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에도 달라이라마 스님 계시잖아요.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인데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달라이라마의 모습으로 세상에 놔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참 달라이라마께서 대단하신 게 서양 사람들 모아놓고 법문을 하셨대요. 달라리라마 존자께서 엄청나게 겸손하십니다. 정말 수행이 깊으셔서 되게 겸손하신데 어느 서양 사람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사람들이 존자께서 달라이라마, 라마 존자님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같은 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 눈치챘어?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겸손하신 분이네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물을 한 컵 드시더래요.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컵 마시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드시던에 제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면 왜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몸에 이렇게 피부병이 좀 있어서 자꾸 이렇게 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달라리라마 선생님께서 법문하신 거 보면 좀 이렇게 긁적긁적거리는 게 있긴 하거든요. 몸에 좀 피부가 간지러워서 제가 달라리라마 화신이라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면 왜 피부병이 있겠습니까? 저는 불법을 닦는 평범한 승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 이야기가 더 위대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당신 나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야 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말 했다고 비난할 사람 없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당신을 스스로 나는 이렇게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승려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좋아서 수행하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그런 어떤 겸손한 모습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 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큰 스님이 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관세음보살의 신앙은 우리 북방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게 되고 소멸된 그 업장 업장이 소멸됐다고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업장이 소멸되고 소멸된 그 자리에 복을 자꾸 지어야 됩니다. 자꾸 내가 복을 짓고 그래서 업장 소멸하고 공덕과 선억과 복을 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의 신앙이 오랫동안 중국불교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게 됐는데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진나라 시대 때 법지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이 법지라는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속인이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산에 갔는데 산에 산불이 났답니다. 산에 막 산불이 나니까 사람이 평소에 기도 안 해도 위급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소나무 이런 세법 같은 거 듣잖아요. 당장은 집에 가서 기도 안 하더라도 정말 정말 머리에서 불 떨어질 지경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부르게 돼요. 믿을 게 그거밖에 없거든. 에라이 모르겠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법지스님도 출가하기 전에 산에 갔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나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산불이 완전히 둘러싸여서 아 내가 믿을 건 관세음보살밖에 없다. 관세음보살 부르면 반드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임을 간절하게 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임을 간절하게 연부를 했답니다. 눈을 갖고 오로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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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관세음보살보다 자기 이렇게 몰입이 됐나 봐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딱 자기 주변만 동그랗게 불이 안 타 있고 나머지는 다 타버린 채 자기 있는 자리만 그대로 있더래요. 기적같은 일이죠. 그 뒤로 그런 기적같은 체험을 한 뒤로 그 뒤로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장군이 됐대요. 장군이 돼서 이제 밖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오랑캐들과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제 후퇴를 하게 됐답니다. 후퇴를 하다가 말에 타고 막 도망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버렸대요. 그 뒤에서 막 이제 적병들이 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옆에 개울가 옆에 덤불이 있어가지고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대요. 덤불 속 몸을 쏙 숨기니까 그 뒤에서 뒤따라오는 적병들이 적군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자기를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수많은 적군들이 자기를 막 창으로 막 찔르면서 찾으니까 걸리는 거는 시간 문제잖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누굴 간선보살 불렀을까요? 간절하게 관선보살 불렀대요. 믿을 건 관선보살밖에 없구나. 관선보살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히 관선보살 불렀는데 부르고 부르고 부르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찾아보놓고 자기가 있는 덤불만 쏙 남겨놓은 채 야 없다 가자 이러더래요. 그렇게 목숨이 살았는데 자기가 몇 번을 두 번을 자기가 생명에서 이제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생명이 살아난 거잖아요. 야 내가 산에서 불에 타 죽을 뻔했고 내가 적군들에 의해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두 번 다 관선보살를 불러가지고 내가 두 번 다 살아났구나. 그러니 내 관선보살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관선보살 기도를 하면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스님 관선보살, 지장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기도해도 남편 속 썩이는 거 똑같고 기도해도 자식 성적 안 오르는 거 똑같고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지만 기도를 하면 한 만큼 언젠가는 자기가 받는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한 만큼 내 업장이 소멸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 그런 걸 느껴요. 엄청나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기체조 같은 거 있죠? 선체조나 기체조, 건강, 기열, 순환 운동 같은 걸 시작했을 때 몸이 엄청나게 안 좋은 사람이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해도 효과를 잘 못 봐요. 그동안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 1개월, 2개월, 3개월을 해놓고 운동해도 효과 없네 하고 때려치우면 더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있든 없든 꾸준히 몇 개월을 하고 딱 뒤돌아보면 자기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진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못 느껴도 알게 모르게 내 내면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들 동감하시죠? 네. 알면서 왜 안 해? 알면서 왜 안 해? 자, 그와 같이 기도도 똑같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안 느껴져도 내면에서 이미 알게 모르게 다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딱 뒤돌아봤을 때 아, 내가 기도하고 난 그 뒤로부터 이상하게 내 주변의 일이 잘 풀려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효과가 있니, 없니 따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법지스님 이야기 현장스님 이야기 드렸지만 기도할 때 옛날 큰스님들이 하시는 법문이나 기도하다 그 가필 신비한 기적 같은 가필을 얻은 불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위급했을 때 그 위급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정말 큰 힘을 발휘하더래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기도할 때는 엄한 생각 다 나거든요. 기도하다가 오늘 저녁은 뭐 먹지? 기도하다가 어머, 순이 엄마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지? 기도하다가 어머, 어머, 오늘 그 드라마 몇 시에 하지? 막 이런 엄한 생각 다 나잖아요. 정말 위급할 때는 아무 생각 안 나요. 오로지 관세음보살 오로지 지장보살 내 마음의 하나로 딱 모아졌을 때 내 마음의 주파수가 기도의 주파수 하나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불보살의 가필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체험을 하든 안 하든 기적이 있든 없든 효과를 보든 말든 그런 것도 집착이니까 그런 것도 놓아버리고 그냥 내 업장 소멸하고 내 복을 짓는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